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 풀업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오늘은 더더욱 쉬어가는 느낌으로 했는데 제가 현재 상체의 피로도, 가슴의 피로도도 높고 그리고 풀업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제가 산책시키다가 강아지 산책하다가 밤에 UDT 체력검정 풀업 테스트를 해서 약간은 피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하지 않고 했습니다. 제가 UDT 체력검정 풀업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입교하는 분들이 받는 테스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생각보다는 컷이 굉장히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체중이 많이 나가긴 하지만 풀업은 그래도 꽤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힘들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재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시업도 조만간에 벤치프레스 가볍게 하는 날에 벤치프레스 대신에 푸시업 테스트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턱걸이 풀업을 할 때 썸리스로 해야 되는지 오버그립으로 해야 되는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각각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어디 턱걸이가 측정 종목에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썸리스를 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손에 초크를 바르거나 손이 미끄럽지 않게 한 상태에서 썸리스로 손꿈치 가까이 최대한 손목 쪽에 깊게 넣어서 이렇게 그립을 잡게 되면은 보다 조금만 당겨도 턱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측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 체력 측정이나 이런 데서 나는 목표가 개수를 많이 채우는 거다 라고 한다면 썸리스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이때 그립의 너비는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데 저는 너무 넓은 것보다는 약간 중간 그립이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오버그립이 별로냐?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버그립을 개인적으로 하기 좋은 때는 특히 엘보가 왔을 때 저는 오버그립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이게 양쪽 팔꿈치에 다 있기 때문에 약간 전환을 조심해서 쓰는 편인데 이럴 때는 이 오버그립으로 일반적인 그립으로 잡게 되면은 저는 전환의 힘을 훨씬 더 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립은 제가 저번에 다른 그립 영상에서도 설명했었던 것처럼 검지를 엄지로 눌러주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은 더더욱 손에 힘을 풀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오버그립을 좋아하는 때는 턱을 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수직 아래로 광배근을 찍어 누르듯이 광배근 위주로 쓰는 등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오버그립으로 잡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간혹가다 하는 건데 그립을 넓혀서 가슴을 치켜 세우면서 등 전체를 수축하는 느낌으로 할 때는 썸리스로 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맞춰서 하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개수를 채운다 또는 등의 수축감을 강하게 등을 쪼아주는 느낌을 전체적으로 가져간다 라고 한다면 썸리스로 잡으시고 내가 개수가 아니라 그냥 전환근도 불편하고 나는 엘보가 심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찍어 누르는 느낌으로 광배근을 운동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오버그립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